도시 내부 구조 우리가 단핵도시라는 게 있고요 다핵도시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핵도시라는 것은 도시의 중심이 하나만 있고요 그 중심 안에 그 도시의 모든 기능이 집약돼 있다 그러니까 중추기능에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의 활동이나 업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도시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문화활동이나 구매활동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 상업 업무지구라든가 다운타운, 중심 교통지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도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중심부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혼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단핵도시에 포함이 되는 게 주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하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단핵도시인 것을 가정하고요 다핵도시라는 것은 도시의 중심이 말 그대로 여러 개라는 얘기죠 도심과 부도심 등이 도시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가 대부분 다핵도시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상점이 됐든 철도가 됐든 또는 공항이 됐든 여러 가지 어떤 기능에 따라서 핵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헤레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다핵도시를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선형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이 있을 때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것은 시간에 가면서 팽창했을 때 그러면 도시의 공간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동심원 상으로 이제 헐쳐나가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농촌 인구의 대도시 대량 유입식인 1925년에 미국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거죠 이때 대도시의 인구 유입이 많아졌다는 얘기는요 외국으로부터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던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역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시의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거주지 분화의 사회적 공간 현상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주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특성이나 기능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도시 안에 우리가 지대를 다섯 가지로 구매를 해요 그래서 중심 업무 지구라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대별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게 단핵도시이기 때문에 중심 업무 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기능이 다 여기에 지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점이 또는 천이 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에 공간 구조가 내측하고 외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내 측은 경공업 지구니까 공장이 들어서 있고요 외측은 불량 주거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이 된 다음에 일자리를 얻어야 돼 있으니까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돈은 없으니까 주거를 정할 때 직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주거를 정할 수는 없고 직장이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정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공장도 있고 술집도 있고 남루하지만 주택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주하다가 돈을 열심히 모으게 되면 불량스러운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조성이 된 게 저소득층의 주거지구 또는 노동자들이 주로 모여서 살고 있는 근로자 주택지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도시의 경우는 이주민 이세들이 주로 이 지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외국에 해외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혼자 온 사람도 있지만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가 커지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존재할 것이고요 다시 여기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거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이쪽에 주거가 고급 주택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주거지역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통근자 지대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요 외곽에 주로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사립중공학교가 주로 여기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쪽에 주거를 정하고 남자만 일로 출퇴근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통근자 지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거주지의 공간적인 분화 현상이 여기서 소득이 좀 높아지면 일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주지의 분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을 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문제가 외곽으로 나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빈곤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범죄나 이런 것들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게 152페이지 상간에 양가로 3번에 지문 3번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 공간 구조를 분화하게 되니까 점위지대의 위치는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보다는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왜? 직장에 가까운 곳에 주거를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된다는 얘기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얘네 위치를 알아들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신에 그 다음에 나오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있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것은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이트의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으로써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보다는요 이론적으로는 더 좋은 그런 논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버제스의 논리는 미국의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공간 구조는 분화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원형을 그리면서 우리가 도시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도시의 중심이 있으면 교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선형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로의 끝에 가게 되면 고급 주택지구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요 이 주변에 중산층들은 이 주변에 모여서 산다는 얘기고 저속층들은 도시 반대편에 공장기구에 떨어져서 입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되는데 그 분화되는 곳의 핵심에는 고급 주택지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분화가 되는 걸 설명했다고 하면 호이태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택가격 지불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래서 도시의 주거공간 유형을 결정하는 관건은 높은 주택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상류층의 주거지 입지 선택 능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좋을수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거를 정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의 증가라는 것도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호이태 선형 이론의 한계라는 것은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분화가 되는 걸 설명할 때 여기는 고급 주택지구만 강조했다는 얘기죠 도시 안에는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모든 것을 빼버리고 고급 주택지구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이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동심은 이론보다는 좀 더 나은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론에서 끝으로 나오는 게 그게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성장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은 동심은 이론하고요 선형 이론을 결합시킨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시험에서는 선형 이론에 의해서 다 핵심 이론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논리로 틀리게 출제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45년에 해리스하고 울만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동심은설과 선형 이론 등을 결합한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심은 이론하고 선형 이론은 도시의 팽창이라는 게 단핵도시죠 도시의 중심을 기초로 이뤄진 데 반해서 여기는 복수의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단핵도시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여러 가지의 기능이 손재해 있는 다핵도시에서는 그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도시의 중심부에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지역이 도시 곳곳에 나눠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가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있죠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여기서는 주로 이걸 시험에서 많이 활용하죠 유사한 도시 활동은요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유사업종 간에는 집중지향, 유사활동 간에는 집중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집중지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요 대학교가 손재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는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요 가족이 그 주변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주거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상업지구가 또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연간 있는 활동들이 모여서 입지하는 과정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타운이 하나 또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핵이 또 나눠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활동 간에는 서로 직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이게 지금 153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양립한다는 얘기는 서로 나란히 서 있다는 얘기인데 입지적 비양립성이라는 것은요 고급 주택지구하고 공장지구는 멀리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서로의 기능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 핵이 나눠지면서 공장지구를 중심으로 또 인구가 집중하고 고급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또 인구가 모여서 집중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특정한 활동 등은요 특정 활동은 특정한 위치라든가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생산해서 수송하기 편리한 곳이 있죠 항구라든가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 등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라는 얘기죠 도심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도심이 지대가 비싸니까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이 모여서 입주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업종들은 외곽에 나가서 따로 우리가 입지를 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공간구조가 분화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공간구조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계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도심에 가까운 곳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위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5번에 보면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 생탁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이론 안에서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시면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를 가시면 입지론이라고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입지론에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를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이라는 게 생산 또는 소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주체가 생산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또는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가를 이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입지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오피스 서비스, 주거공공서비스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입지선정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을 우리가 입지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입지주체가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최고의 적합지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활동을 입지선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점퍼는 어디에다가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주택은 어디에다가 공장은 어디에 짓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입지선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활동 중에서는 왜 입지선정이라는 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동산은 한 번 장소를 정하게 되면요 그 장소가 맘에 안 들다고 해서 쉽게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상품을 우리가 구입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번호나 경제의 어떤 경기 변동의 여파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경우는 입지조건이 좋을 때는 그것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에도 제한이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목이 좋거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인 매출은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큰 이익은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매출이 발생하니까 어떤 고비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입지에 대한 논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 입지론에 대한 부분을 구성하게 되면요 이게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튀넨의 농업입지론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요는 지대론에서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튀넨의 농업입지론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고립국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립국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농업적 토지용이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한지를 연구한 최초의 이론이 독일의 농업경제학자인 튀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립국이론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위치지대에서 배우셨지만 평야에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어요 왜 고립국이냐면 자체 생산에서 자체 소비하지 외부하고의 교육은 없는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중앙에는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시장에 가까울수록 뭐가 비싸냐면 지대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가깝게 위치하면 토지 사용료가 비싸니까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쟁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지대가 싸지니까는 외곽을 나가게 되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곽은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튀넨의 논리에 따르면 외곽에는 목추가 바시죠 이런 것들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니까 대신에 도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원해농업 바시죠 꽃 같은 경우, 화해 농업이 발달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현대 도시에도 적용이 돼요 이 논리는 그래서 서울시 근거의 고양시라는 게 꽃의 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럽에 가도 네덜란드가 트윌립의 나라라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에서 유럽의 중심에 조금 야루 옆에 있는 게 네덜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는 현대 도시 토지 이론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알론스의 입찰지대 이론 좀 전에 배우셨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등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립국 이론에 대한 것은 가장 큰 요체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15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지문 3번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 농업이 행해지고요 시장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 그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지대 개념은 위치지대의 개념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156페이지의 중간에 양가로 3번의 내용을 가시게 되면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써 수송비 절약이 지대를 형성시킨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수송비 절약이 지대이기 때문에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위치지대라는 것은 이 이론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튀넨의 이론이 상대적으로 유명하고 우수한 이론이라는 것은 최초로 위치에 따라 어떤 장모를 경적해야 되느냐 어떤 토지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튀넨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업입지론이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업입지론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업입지론에 대한 것은 19세기에 독일의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베버를 중심으로 해서 어거스트 뤼쉬라든가 또는 아이사드 등에서 개발되어 왔을 때요 거기 보시면 공업입지는 이윤 극대화 추구를 위해서 제품의 생산 원가의 절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업입지의 본질은 비용 절약에 의한 수행 창출이기 때문에 비용 최소화, 비용 극소화의 원리로부터 이윤 극대화의 원리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베베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비용이 가장 최소화 되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뤼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을 때는 만약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입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입지 선정에 관한 입지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입지 인자에 대한 거는요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입지 단위라는 것은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을 얘기를 하겠죠 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세금도 있을 수 있고 그저 원자료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지 단위를 얘기를 하고요 입지 인자라는 것은요 입지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우리가 입지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베버 같은 경우는요 이 3대 인자를 제시했는데 그게 수송비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직접 이익 그죠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임금을 이제 노동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직접력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의 유체는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비교했을 때 수송비하고 임금은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 위입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이 있죠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화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다 이런 논리까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입지선정에 관한 입지인자라는 것은 그런 논리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그 밑에 가면 나와 있죠 공업입지에 관한 최초로 공업입지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한 사람이 알프레드 베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버는 3대 인자가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직접 이익을 말하는데 이 중에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비가 가장 최소화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최소 비용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소 수송비 지점과 최소 노동비 지점과 직접 이익이 큰 지점이 있죠 요거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우리가 공장이 입지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단에 보게 되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요 그림에 대한 거는요 최소 수송비 지점하고 최소 노동비 지점이 있죠 두 가지를 비교한 개념이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최소 수송비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수송비라는 것은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지점이라고 돼 있을 때요 인건비는 노동비는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역 간의 노동비의 차이가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노동비는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최소 수송비 지점을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곳에 공장이 입제된다는 논리를 펼친 경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 안에 보시게 되면요 입지 삼각형이라는 것은 베버가 최소 수송비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요 M이라고 돼 있죠 M1, M2라는 것은 여기는 원료 산지를 얘기를 하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소비 시장이고요 이게 이제 원료 산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삼각형 안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요 여기 P 지점이 최소 수송비 지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 이제 P 지점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ABC가 있겠죠 예 요거는 뭐 얘기하냐면 요거는 원료 산지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그죠 공장까지의 거리고요 여기서부터는 시장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X하고 Y, Z 뭐 이렇게 표정이 돼 있을 때 요 안에 이제 요런 표현도 들어가 있죠 X, Y, 그 다음에 Z 그러면 여기서 X하고 Y는요 원료의 무게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Z라는 것은 제품의 무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하고 B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죠 그거는 원료 산지로부터 공장까지의 공장 입지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C는 공장에서부터 시장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최소 수송비 지점이라는 것도 있죠 P 지점이라는 것은 원료의 제품의 무게하고 거리를 곱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그 다음에 CZ 예 그러면 무게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나온 교통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입지 삼각형은 최소 수송비 지점을 찾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렇게 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걸 우리가 등 비용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하다르면 박스가 있죠 예 거기 보면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가 발생하는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P 지점은 최소 수송비 지점이고요 그 옆에를 보게 되면 L이라는 게 있어요 L은 뭐냐면 최소 노동비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최소 수송비 지점하고 최소 노동비 지점이 있었을 때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건비를 10원을 절약할 수 있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1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되는 운송비가 10원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공장은 굳이 이쪽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최소 수송비 지점을 선택을 하고 지역마다 인건비의 차이가 있으니까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운송비의 절약보다 인건비의 절약이 크면 입지가 바꿔져야겠죠 하지만 같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이 등비용선이라는 것은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베버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최소 수송비 지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직제업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최적의 공장 입지를 선택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요 양가로 4번에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어요 래쉬는 말 그대로 비용을 절약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거스 래쉬가 얘기한 것은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래쉬의 논리는요 그러면 이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제된다는 얘기는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용이 일정하면 어디에 입지 않은 게 수익이 커지겠느냐 그러면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기업의 이윤이 되는데 만약에 비용이 일정하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수익이 가장 크게 나오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지 이윤이 커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익이 가장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제품의 판매 수량이 제일 높은 것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지에 입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장의 중심지에 공장이 입지하면 제품의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수요 측면만 강조했지 비용에 대한 것은 반영을 안 했고 베버의 논리는 비용의 우선인 것이지 수요를 무시했다는 점이 서로 간에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금이 타나우는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최소 수송비 지점이라고 되어 있을 때 베버가 얘기하는 게 세 가지 3대 인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송비를 자락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할 때 중량이 감소되는 애들이 있죠 무게와 부피가 줄어드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면 원료 산지에서 무게나 부피를 줄여서 시장으로 보내는 게 수송비를 자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가 수송비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래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료를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차라리 원료를 시장으로 끌고 와서 시장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콜라 같은 경우죠 콜라의 주 원료라는 게 원액이잖아요 그런데 원액을 1리터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99리터의 물을 집어넣어서 콜라 한 병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원액을 1리터를 끌고 오는 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죠 100리터를 만들어서 시장까지 끌고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은 시장 재앙적인 입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제품이 만들어질 때 무게나 부피가 줄어드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시멘트 같은 경우는 원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주 원료가 석회석인데 석회석은 무게나 부피가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완제품이 됐을 때 중량이 감소하거든요 감소하는 애들은 원료 산지에서 무게를 줄여서 시장으로 보낼 때가 수송비를 자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알프레드 베버가 제시했다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노동지향적은 값싼 노동력이 많이 있는 산업 그리고 직장 재앙적인 산업이라는 건 자동차 산업같이 본체 생산하고 부품 생산한 데가 모여서 입시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162페이지에 있는 상업입지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공업입지론에 이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